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 3,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탈원전 반대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. 탈원전 반대 서명에는 온라인 20만 6천여 명, 오프라인 13만여 명 등 모두 33만 6천 768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. 서명운동본부 측은 탈원전이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고 지역경제도 무너뜨리게 된다며 신한울 3,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했습니다.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본부